축사 주변을 따라 출입금지선이 쳐져 있습니다. 키우던 소에서 피부 병변이 발생했다는 신고 이후 정밀검사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서산과 당진의 한우농가 3곳에서 추가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첫 발병 이후 지난 일주일간 충남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확진 사례가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에선 19농가가 발생해 한우와 젖소 940여 마리에 대한 예방적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어제 확인된 홍성을 뺀 서산과 당진 등 기존 방역대한 소 8만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은 완료됐습니다. 비축 백신이 대부분 소진된 가운데 충청남도는 정부의 백신 수입 일정에 맞춰 다음 달 초까지는 도내 소 55만 마리에 대한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만 항체 형성에 3주가 걸리는 만큼 안정화까지는 한 달 정도 더 걸릴 전망입니다. 도내 모든 소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이 있기 때문에 11월 초까지 완료가 되면 11월 말에는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면역 방어 능력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동 중지 명령은 해제됐지만 충남도는 확진 농가가 있는 서산과 당진, 태안과 홍성을 비롯해 인접한 4개 시군에 대해 3주 동안 살아있는 소의 이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감사합니다.